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평창군 본평면의 한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탑승객 64명은 최대 20미터 공중에 30분가량 고립돼 있다가 구조됐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어제 오후 7시 45분쯤 정성군 화합면 석공리의 한 가정집에선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60대 남성 등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보다 앞선 오후 6시 23분쯤 강릉시 운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